음식점 앞에 CCTV 영상인데요. 세 남성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큰소리가 나서 돌아보는데 검은색 차 한 대가 아주 엄청난 속도로 이들에게 돌진을 합니다. 세 남성은 재빨리 피해보지만요. 돌진한 차에 부딪혀서 화면 밖으로 사라져버립니다. 노란색 옷을 입은 남성은 충돌과 함께 붕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바로 일어나서 절뚝거리며 사고 현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. 허리를 부여잡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이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. 무슨 상황이에요? 이게 도대체? 정말 끔찍한 사고인데요. 경찰에 따르면 남성들에게 돌진한 저 차량은 뒷바퀴가 폭발해서 제어가 안 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. 통제력을 잃은 트럭이 가게 앞에 있던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크게 받은 직후에도 이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사람들에게까지 돌진하게 된 겁니다. 이 사고 현장은 보시다시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오토바이도 차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됐습니다. 아까 그 노란색 남성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요? 세 남성은요. 모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. 더 다행인 건 부상 정도도 심각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. 이 세 남성은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가게 직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. 가게는 현재 많이 복구가 된 상태지만요. 아직까지도 사고 당시의 파편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. 가게로 돌진한 차량 운전자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. 경찰은 사고 차량이 가게로 돌진하기 전에도 이미 인도에 한 차례 부딪힌 걸 확인을 했고요. 운전자를 난폭운전 그리고 공공기물 파손 혐의로 기소할 거라고 전했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 이거 눌러주세요.